여태 살아온 그대로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길을 오늘 달리는 거지요 과거를 미천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살아서 내일 준비하게 되는 거지요 죽음은 살아야 할 내일이 없습니다 청문회까지 못 가고 도중 하찮은 인사를 보았습니다 반듯하게 잘 살아야 할 이유가 한자리 하자는 데 있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 너무 많은 삶들이 보기도 딱하네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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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